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오늘 2월 9일 금요일인데요.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바로 어제 마이너스 2% 가량의 조정 흐름에서 시세가 마감되고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멈춰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면 신성 델타테크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시세가 움직일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수 자리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과매수 자리가 형성되면서 수급이 쏠리는 위치에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을 자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과매수 구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과매도 구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자리로 바뀌며 강한 낙폭 흐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상승 초기 구매 자리부터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 가량의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항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가량의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불가피하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제가 3개월 전에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자리였죠? 2차 파동의 최고가 자리 최고가 찍은 다음에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아직까지는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한가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 위치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20% 이상은 추가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지금 들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차 파동의 최고가 위치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20% 가량의 낙폭 흐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죠? 제 말대로 마이너스 20% 가량의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발생되며 박스권 하단 구간인 3만원 구간까지 폭락 흐름이 나왔었죠. 제가 이렇게 신성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실시간으로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신성 델라테크 15목은 제가 현 위치에선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설 연휴가 끝나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신성 덜터테크가 보일 흐름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며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죠. 이 종목 흐름 자세히 보시면 상승 추세에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신성 델라테크의 현 위치와 같이 과며도 자리가 형성됐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선 어떤 게 나온다고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 넘기는 수익 실현이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되며 어디까지 눌려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강하게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신성 덜터테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시장이 강하게 눌리는 위치에서도 하반 경직 흐름을 보이며 강한 돌파 자리가 나왔던 만큼 앞으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9만원 부분까지 쉽게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라운드 피규어 자리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규어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는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될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앞으로 신성 덜터테크로 확실한 매매 전략이 생기는 거고 이 매매 전략을 통해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무조건 일직선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식의 마인드는 깡통을 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덜터테크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실 거면 앞으로 나올 변동성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변동성을 정확하게 공략하셔야 이 종목으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려 했고 이러한 변동성은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신성 덜터테크의 상승 추세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상승 초기 구매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은 나왔었고 지난 2차 파동 상승 추세의 2차 파동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30% 가량의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왔었어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도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은 대비를 하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확실한 가격 전략이 생길 거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해치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부 다 그냥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에게 신선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선 델라테크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지난 12월 15일 이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인 32,500원 이하에서 비중 30% 매집 끝내두라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신선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k99 관련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 첫 번째로 중국의 초전도체 시연 일정 두 번째로 정부의 재검증 이슈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박스권 하당 구간 자리였던 32,000원 이하 가격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찍어드린 영상 지난 2차 파동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가량 폭락한 위치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박스권 하당 구간에 시세가 다시 안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락가를 낮춰 놓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4차 파동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액으로 신선 델라테크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고쯤에 모르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박스권 하당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3만원 부근에서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락가 낮춰 놓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쯤에서 제 말 듣고 수액 싫어 하신 분들은 앞으로 3만원 부근에서 재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수렴 자리가 형성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K99 관련 두 가지의 명백한 호지를 통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며 지난 고가 부근을 가볍게 돌파해준 모습인데 앞으로도 신선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 피규어 자리인 20만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분명히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신선 델라테크 보호주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을 정확하게 공략하신 다음 앞으로 상승 추세의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한 매도가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되면 이때 정확한 신규 매스 단가를 잡아가시고 물량을 들고 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보유 물량을 늘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신선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지난 32,000원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던 만큼 아직도 신선 델라테크로 200% 미만의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애초에 지금 조정 흐름이 나오든 말든 200% 이상의 수익은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32,500원 이하에서 매집 끝내드렸으니까 현 위치에선 이미 200%에서 300% 가량의 수익률은 이미 확보되었겠죠? 근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실시간으로 무료로 신선 델라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위폰으로 숫자로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신선 델라테크 앞으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되면 이 조정 위치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이어지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자리가 나오면 이 상승 국면자리의 최상당 구원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신선 델라테크의 매도가를 잡을 땐 즉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꺼지는지 여태까지 신선 델라테크의 경우에는 이 LK99 초존도체 물질에 대한 기대감으로 7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점은 LK99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소멸되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지 앞으로 신선 델라테크의 고점을 예측하면서 이에 따른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선 델라테크의 기술적 흐름 이 상승 추세에 상당 구원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자리가 형성되는 것처럼 앞으로 이 기술적 흐름까지 상세하게 체크하면서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의 지지와 저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세력들이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 넘기는 순간이 바로 신선 델라테크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메워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의 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신선 델라테크 앞으로 단계적인 눌리목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자리에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은 전화번호 010469 967의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신선 델라테크 강한 돌로파절이 이어지고 신고가 자리에서 나는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해서 아무런 매집을 하지 않아서 전혀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에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신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분에 없어지고 손실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이미 300% 가까운 수익률은 확보되었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 확실한 대응 방안, 확실한 가격 전략으로 공략하신 다음 신선 델라테크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셔서 앞으로 신선 델라테크의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정확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010-469-9671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프로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만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벗겨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반대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에 주고 있을 때 안 잡아 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볼 로봇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천 프로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환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천 프로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